홍익보살 과정 홍익보살 과정 홍보를 좀 해 드릴께요 홍익보살 과정 홍익보살 과정은요 홍익악당에서 문사 이상이 이제 들어가는 과정인데 제가 추천하는 과정이죠 어떤 과정으로 추천하나요? 평생과정으로 여러분 신사 문사 뭐 여기 지금 보통 신사에서 문사분들이 들어오는 과정이죠 제가 추천합니다 홍익보살 과정을 누리세요 목표를 여기다 잡으세요 일단 일단 그 다음은 다음 문제고 여기다 잡으세요 평생 교육과정이니까 평생 도와드릴게요 이 과정에서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모토가 뭐냐? 일일일생 아니니까 하루 한생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기 몰겐자 몰라 괜찮아 자명 몰라 괜찮아로 참나 접속 자명으로 참나 구현 그래서 육바람이를 날마다 실천하는 삶을 몰라 괜찮아 자명 이럴 수도 있고요 몰겐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참나에 접속해가지고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참나 찾기 몰라 괜찮아로 참나 접속 그리고 자명 속에서 참나 인가 14주 진리를 인가하자는 겁니다 14주 진리 참나 접속해서 14주 진리를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를 인가한 다음에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맡김이죠 나는 진리대로 살아갈 뿐 결과는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 인가 맡김 몰겐자 요 기본기를 날마다 일일일생이니까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구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사 문사 정도 되시면 참나도 만났고 14주 진리도 이제 이해하셨고 14주들을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참나라 할지라도 늘 그러면 성인이게요 참나라 할지라도 이렇게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기본이 갇혔기 때문에 홍익보살 과정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고 신사 문사 정도 공부하셨으면 홍익보살 과정에서 여러분 평생 날마다 날마다 이날 최선을 다해서 참나에 접속해서 14주를 진리를 오늘 또 영양되는 만큼 아공이면 아공 복공이면 복공 구공이면 구공 인가하면서 육바람일의 진리를 인가하고 이니에지의 진리를 양심의 진리를 인가하면서 영양껏 상황껏 실천해 가게 최선이라는 거는 영양껏 상황껏이죠 상황껏 구현해 가게 도와드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일일생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이 과정입니다 홍익보살 과정 제가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다음 과정으로 안 가셔도 좋다는 다음 그 뭐죠 양사나 수사 과정 안 가셔도 좋다 여기서 누리시라 여기서 멘토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양심을 구현하는 걸 도와드리겠다 홍익보살로 살아가는 걸 도와드리겠다 하는 이 과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면 됐지 내가 무슨 레벨이고 양사 수사 멘토를 원하시는 분들은 양사 수사 이렇게 올라가도 좋은데 난 공부는 하고 싶지만 멘토링이 땡기지도 않고 수사 양사 정사 대사 이런 레벨의 압박도 싫고 아니 지금 나 오늘 하루 보살도 잘하게만 도와달라 하루하루 잘만 하면 나도 당연히 실력이 늘지 않겠는가 레벨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게 살게 도와드리지 하는 차원에서 만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존 체계가 신사 문사 수직적이라면 또 이거 수평적인 과정을 하나 만든 거예요 수평적으로 누구나 여기서 어차피 성자건 신사건 성사건 누구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점에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과정 수직적인 과정이 조화를 이루게 해보려고 제가 이게 좀 남성적인 과정이라면 레벨 레벨 따져서 올라가는 게 어느 레벨이건 모여서 함께 수평적으로 닦아갈 과정을 하나 제가 뭔가 여성적인 과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홍익보살 과정을 특별히 신설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려는 게 이거예요 앞으로 홍익보살 과정에 많은 분들이 공부하실 텐데 요거를 하나 제가 지시해 드리고 싶어요 이 홍익보살 과정을 더 맛깔나게 활용하시려면 평생동안 실천할 과제를 제가 드릴게요 레벨업에서 레벨업에서 좀 자유로운 과정이잖아요 레벨업에서 자유로운 과정이니까 레벨업에 대한 부담 없이 일일일생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면 레벨업도 당연히 따라온다는 레벨업도 당연히 따라온다 그래서 레벨업 되시면 되신대로 또 악당해서 인정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즐기시라 그래서 홍익보살 과정을 더 알차게 즐기시기 즐기실 수 있게 하게 제가 도와드리려고 연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요거 평생 실천 과제로 요걸 하나 주목해 보십시오 첫째 여러분들이 날마다 일일일생 하루만 보고 수행하되 요거를 목표로 하시라 요거를 목표로 하시라 마음이 뭔가 벗어났을 때 자 요 기본기에 충실 요 얘기 먼저 드릴까요 몰겐자 접속임과 맡김 요런 기본기에 충실한 상태를 기본기가 이루어진 상태를 제가 요렇게 부를 거를 제안할게요 사랑 안주 찰나라도 좋아해 찰나라도 어디에 앉아있냐 사랑에 앉아있다 아니면 늘 빛 안주 늘 한결같은 그 빛에 내가 안주에 있다 두개로 불러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빛 안에 있으시냐고요 제가 지금 바로 여쭤볼 수 있어요 지금 빛 안에 있으신가요 사랑 안에 있으신가요 미움 속에 있나요 사랑 안에 있나요 늘 빛 안주 빛 안에 계신가요 지금 늘 한결같은 그 빛 안에 계신가요 그게 사랑이죠 빛이 사랑이죠 빛 안에 사랑 안에 계신가요 그러니까 평생 매일매일 닦아야 할 일일일생의 과제입니다 요것만 보고 가시라고요 레벨 레벨 안 보고 레벨 다른 레벨 안 보고 가셔도 좋으니까 하루에 내가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느냐 빛 안에 머물고 있느냐 요걸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머물기 위해서 더 잘 머물기 위해서 요 세 가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랑에서 내가 튕겼고 빛에서 튕겼다면 1단계 다음 날까지는 돌아오기 다시 이거 가능하실까요 다음 날까지는 돌아오기 일일일생이니까 내생이네요 이번 생은 글렀고 내생에라도 돌아오느냐 다음 생에라도 다음 날이라도 돌아오느냐 1단계 2단계 당일 잠자기 전이라도 돌아오느냐 당일에 어떻게든 잠자기 전까지는 다시 사랑 안주 늘빛 안주에 돌아와 계실 수 있나 늘빛 안주라는 건 몰겐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몰라 괜찮아가 되고 빛 안에서 14조의 자명한 생각이 나를 보호해 주는 상태 14조의 자명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서 작동되는 그 상태 물론 이것도 영양권 상황권 내가 할 만한 정도에서 이게 아주 잘 되면 더 높은 경지겠지만 일단 그냥 일일일생이니까 오늘 하루만 보자고요 지금 요 3단계는요 불험복의 3단계입니다 불험복의 3단계 얼마나 멀리 갔다 오느냐 3단계 다음 날쯤에 돌아오느냐 당일 날 돌아오느냐 자 마지막 5분 안에 돌아오느냐 어떠세요 5분 안에 돌아오느냐 5분 안에 참나적속되고 14조에 맞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빨리 돌아와서 내 영양권 상황권 그날은 돌아와야죠 잠자기 전에는 자 그래서 하루 미션입니다 평생 하루 미션 이것도 일종의 레벨이란 말이에요 레벨 테스트인데 레벨 테스트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그냥 본인이 요 3가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사시면서 되도록이면 2단계 3단계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게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최선 다한다는 거 기본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뭔지 제가 기준을 제시해 드린 거예요 당일날 늦어도 당일엔 돌아오라 늦어도 잠자기 전엔 돌아오고 최선은 5분 안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다시 빛 안으로 사랑 안으로 어떠세요 지금 이 얘기 들으신 분들은 벌써 삶에서 홍익보살 과정이 이루어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홍익보살 과정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도하겠다 하는 겁니다 5분 내에 돌아오기를 최대한 권장하면서 도와드리는 이 과정이다 이겁니다 되도록이면 당일날은 잠자기 전엔 돌아오기 안 되면 다음 날 다음 날까지라도 어떻게든 돌아오기 사랑과 빛 안에 머무르는 일일일생 어떠세요 3단계 실천과제 이것만 하자 이것만 어떻게 마감이자 여러분 사실 다음 날까지라도 돌아오면 이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못 돌아와요 한 가면 한참 가요 일반 중생들은 쉽게 못 돌아와요 정토로드 귀한 프로젝트 브롬복 프로젝트 어떠세요 죽이죠 이게 아니 여러분 작은 일은 5분 안에 돌아오죠 여러분 문제는 진짜 좀 내 삶의 센 게 내 나름대로 남들이 볼 때는 안 센 나한테는 센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센 거 나한테는 센 거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러니까 요거는 힘든 일이니까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다음 날이면 어떻게든 돌아오자 자고 나면 도래도 돌아오자 자기 전에 돌아오자 5분 안에 돌아오자 1레벨 2레벨 3레벨 어때요 근데 요게 레벨에 부담 없죠 부담 없으면서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레벨이죠 동시에 요게 레벨이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요 이후에 여러분이 홍익보살 과정을 즐기시는 분들이 뭐 수산이 정산이 대산이 꿈꾸지 않더라도 제가 그날 하루 되게 재밌게 그러면 놀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줄게요 여러분 다음 날까지 돌아오신 분들은요 여러분 본인한테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 찍듯이요 여러분 일기장이나 양심 노트 이렇게 쓰세요 다음 날이라도 돌아왔으면요 늘빛 정사 저 완전 쏩니다 오늘 정사 정사 나왔어요 언제 정사 언제 정사 대봐요 매일매일 대보세요 찰나 정사지만 매일매일 이거 찰나 정사입니다 늘빛 정사 한번 대보세요 당일날 돌아오셨다 오늘 여러분 냉장고에 붙이세요 오늘 나 늘빛 대사 5분 안에 돌아왔다 뭐겠어요 늘빛 쏩니다 성사 성인 되실 수 있어요 성사 찰나 성사 찰나 성사 아니 일일일생인데 하루 공부해서 성인도 못되면 일일일생 재미없잖아요 해서 제가 성인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릴게요 요 3레벨로 정사 대사 성사 누리세요 정토로도 이렇게 그려놓고 저는 어딘가요 신사요 위는요 다음 생에나요 재미없잖아요 저는 한 생에 다 맛보시라고 왜냐면요 이게 원리가 있어요 다 어떤 쎈 일도 다음 날에라도 돌아올 수 있으면요 그것도 온전하게 참나 상태로 자명한 14조 안으로 실제 정사급입니다 실제로 당일날 장일날 육바람일 안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대사급이에요 5분 안에 육바람일 안에 항상 돌아올 수 있으면 성인급이에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꼭 성인 성인 수준의 육바람일에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역량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것만 가지고 정사 대사 성사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정사 대사 성사랑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차원에서 늘빛 정사 대사 성사 쏘니까 누리시라고요 오늘 하루 나 성사 오늘 성사 축하해 뭐라고 해야지 대견해 대견해 이러면 하루하루 재밌지 않을까요 제가 쏩니다 성사까지 이래도 공부 안 하실래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오히려 레벨업도 잘 되실걸요 레벨업 되시면요 상담을 통해서 양사건 수사건 정사건 저희가 다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제 레벨업도 가능합니다 수직과 수평 체계를 다 하나로 하자니까요 통합 여성적 수행법으로 제가 구안해 본 겁니다 레벨 올라가는 거 즐기는 남성적 수행법이라면 이름을 그렇게 해봤어요 좀 수평적인 수행을 즐기는 여성적 수행법이 조화를 이루게 수평 안에도 또 뭐가 있어요 레벨업이 있습니다 음향의 수행법의 조화를 이루게 하려고 제가 엄청 고심해서 만든 겁니다 찰나 성사 기분 좀 내시라고요 일일일생인데 일일일생인데 성사 못되면 억울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